안녕하세요. 금명신당과 함께하는 띠벨 운세입니다. 오늘은 개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갑술생 28세 개띠분들 상반기에 직장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든지 특히나 남자분들은 여자친구 또 애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금전에 대한 욕망, 욕심이 너무 앞을 선다. 그래서 더 좋은 직장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했던 경력이라든지 스펙들을 잘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차근차근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금전을 먼저 따라갈 것이냐 내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이냐 근데 우리가 20대 같으면 28세는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 금전보다는 내 스펙이 미래를 봤을 때 10년 뒤를 봤을 때 내 스펙을 더 쌓는 것이 단중에는 오히려 더 좋게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금전 욕심이 들어와도 금전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으시고 조금 더 나의 스펙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임술생 40세 개띠분들 직장에서 관직에서 좋은 일이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 진급 올해는 도전해볼 만하시고 다만 어떤 인간의 구설이라든지 그리고 시비수만 조금 피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렇죠. 좋은 일이 생기기 이전에 나쁜 일이 따라 들어오고 또 좋은 일이 생기고 나면 또 구준일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 공평하게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내가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 하니까 주변에서 샘을 내. 이럴 때일수록 나의 어떤 처신이라든지 대처 방법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조금 조심히 남을 비하하는 말보다는 차라리 나를 낮춰라 한마디로 고개를 숙이는 그런 해가 되시는 것 같으면 무난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경술생 52세 개띠분들 경자년 한 해에 조금 부진했다 한마디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셨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을 채우려고 올해는 한다 보시면 돼. 그래서 7월달 8월달 태생 분들은 자리 변동 이동운도 들어와 있습니다. 2월달 3월달 분들은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고 또 여기에서 또 한 분 나오는 상갓집 누구나 다 상갓집을 조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해운에 내가 상갓집을 잘못 갔다 와가지고 안 좋은 분들이 나와요 분명히. 그래서 2월달 3월달 태생 분들은 경술생 분들 한해서 상갓집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인간바람을 조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인간의 실험이 들어와. 실험보다 시험이지 마장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은. 그래서 경술생 개띠분들이 2월달 3월달 분들이 인간 유혹이 좀 들어와. 그걸 보고 우리가 인간바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일이 벌어진다든지. 그러실 수가 있어. 아무리 뭐 이쁘 여자가 나타났들. 아무리 멋진 남자가 나타났들. 한눈 파지 말고. 응. 유혹에만 안 넘어가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띠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개띠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개띠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개띠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개띠분들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